You know, you know, 리진호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와 놀려고 겠따처럼 몰렸는데. 아, 도련님.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계속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도련님. 장난감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친구가 없는데. 아니, 그럼 런닝맨 친구들이라도 다 데리고 올까? 보고 싶어. 아, 나 그런 친구들 말고 친구 사귀고 싶어. 아, 혹시 어떤 친구 그런 분 사귀고 싶으세요? 목소리, 토니, 독특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사귀고 싶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친구를 좀 몇 명 데리고 와봤어요. 아, 그래? 여기 앉아서 한번. 도련님 마음에 들게 제가 많이 불러왔어요. 자, 목소리, 토니 특이한 친구. 나오시오. 진호야, 놀자. 목소리 재미없으면 안 놀아. 아직까진 이 목소리가 먹혀. 이진호 어린이죠? 이진호 어린인데? 내가 다른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진호야, 놀자. 내가 놀 거야. 내가 놀 거야? 내가 진호 친구야. 내가 친구야? 이진호 어린이 내 거, 내. 예이씨. 나 앉아도 돼? 어, 앉아 여기. 아저씨 장난감 아무거나 줘. 재밌으니까. 자, 여기, 여기. 어, 고맙습니다. 나 다른 친구도 만나고 싶어, 다른 친구. 아까 재밌는 친구 원하셨죠? 응. 이번에 나올 친구는 얼마나 재밌냐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계인이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만큼 재밌는 친구예요. 자, 외계인이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어린이. 나오시오. 공aks 갈 곳에. 자, 해마해, самых 잇따로. 제ARS. 진호야, 놀자. 节eng되면 안 되나? 어우, 어으! 어어! 어으,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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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쒸! 어으! 어으! 뭐야, 이거! 어으! 장난감 줘, 장난감 재밌네. 외계인이 내 목소리를 바꾸려고 해. 진호야. 너 힘들지? 포이, 포이. 너 하나, 하나만 됐어. 가, 가. 진호야. 마음에 드시네? 마음에 들어. 너는 어떻게 하지?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하네. 아저씨,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사극이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최연소 어린이 톤데에서 1등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 이 친구는 애교가 엄청 많아요. 아마 반하실 거예요. 자, 최연소! 우리 여자 어린이 나오시오! 호야 오빠야. 호야 오빠야. 나는 오늘 호야 오빠를 위해서 애굴을 준비했지. 호야 오빠야. 가까이 가도 돼. 어, 여기 와서 해. 여기 와서. 호야, 호야, 호야. 호야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호야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호야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의 애칭이 필요해. 헐, 윤이. 허야. 윤이 허야. 너는 정말 내 거야. 날씬하고. 섹시한 나의 귀. 난 토끼야. 헐, 헐. 날씬하고. 쫙 빠진 나. 나는 토끼야. 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 와. 전타가 온다. 어이. 아유. 전타가.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마워.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오빠야. 가도 돼, 오빠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야. 너 이거 할 줄 알아? 어, 이거 나 잘 오지, 오빠야. 너 드럼 칠 줄 알아? 그럼 좀. 뚱뚜닥뚱뚱뚱뚱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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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야, 놈둥. 제노야, 나랑 놀지비. 길에도 안 나오는구만. 어쩔 수 없어. 이 차분주의 문화로 리지노 동물을 불러내갔어. 나는 진호린민 친구. 테마구원에서 왔지. 혁명적으로 다 놀자. 진호동무 나랑 놀자. 난 진호린민 동무. 그만! 이런 거 안 나오고 가서! 나와, 이 새끼야! 이야, 새끼들 마지막에 나오면 얼마나 힘드죠! 도로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들어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 얘네들이랑 칼싸움 하고 싶어. 칼싸움. 칼싸움이요? 칼싸움에서 웃기게 죽는 애들은 이거 저 다 줄게. 도로님이 칼싸움에서 본인의 톤으로 재밌게 죽는 사람에게는 이 장난감을 모두를 준다고 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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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잊지 않을게.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인데, 이건 좀. 이거 부담스럽다, 오빠야. 응? 어? 나 거짓. 이야! 자, 자, 자! 이야! 고마워. 많이 부었어, 아이가. 잠깐만, 이거 칼로 줄여. 칼빵이죠? 칼빵인데? 나 얘랑 안 놀아! 야, 이거 선빵 친 거야! 이 정도 선빵이지! 죄송한데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님이 안 노신대요. 야, 처음도 약간 부담스러워. 야, 이 정도면 선빵 친 거지? 오빠야, 당장 꺼줘.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났다,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자, 나도 한번. 아, 잠깐만.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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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현재 1등입니다, 현재 1등.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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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마지막 친구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외계인 1등입니다. 보자 한번. 너 칼 여기 있어. 아, 새끼. 이런 칼로 팻대기를 갈 수 있겠어. 독일산 잭 나이프로 대결하자. 이 아, 새끼. 자, 덤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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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붕둥. 아, 아, 아. 나는 진호 임민 친구. 아휴. 배, 배. 배 버려. 재방호원에서 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